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상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력으로 길고 긴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던 계절에 제286회 임시일을 개화하면서 다시 늦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여름대 최다 최장의 기록을 정신하고 가을을 알게 된 전기와 무색가에 오는 것 가장 긴고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보호를 위한 심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각종 예방 활동에 앞장서주신 이상의 시장님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적 활동을 통해 피해 개방을 위한 인참위의 흉부 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재난은 언제든지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부터는 다양한 일때도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올 여름 기업적인 폭염 또한 이전에 체감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난의 형태로 미래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재난이 한때 이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난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그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새로운 재난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일반 대책 수립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변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마침면 대응책의 기권으로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 수립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과 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과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6회 일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근본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민 민생안전 및 실수현안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불효 불급한 매산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명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도움드립니다. 끝으로 박노예 시인의 가을의 극복에서 모든 성숙해 가는 것들은 깊은 숨을 보인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다시 존재해 질 2월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는 각자 사무실에서의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가을의 풍성함을 담은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